여러분 힘들 때는 절대 이것을 얻지 마세요. 뭐든 잘 풀 때는 절대 이것을 버리거나 남을 주지 마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운들은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여 불행해진 사람들 제가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꼭 들어보시고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운이 좋아질 때가 있으면 반드시 운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네 어느 누구라도 항상 운은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며 때론 이 기간이 길기도 하고 또 때론 아주 짧기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좋은 운을 얻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큰 번영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또 나쁜 운을 얻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큰 불행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전자의 기간에는 절대 이것을 버리거나 남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운을 버리는 것이니 절대 여러분에게 좋은 운이 오래 머물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후자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알려드리는 것을 얻어오시거나 내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계속 그 나쁜 운들이 머물게 될 것이니 여러분은 계속적인 어려운 삶, 힘든 삶을 살아가시게 될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로 여러분 지갑과 신발은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절대 운이 좋아지는 기간에는 남을 주거나 버리거나 또 새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운이 나빠지는 기간에는 제일 먼저 버리셔야 하고 또 바꾸셔야 할 물건이겠죠. 네 이는 풍수에서 번영운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며 이것으로 인해 운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운이 좋아지고 있는 기간 동안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기에 더 좋은 지갑을 구입하시거나 또 새로운 신발들을 사시기도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절대 그 전에 신발이나 지갑은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을 하세요. 물론 이건 역시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여 생길 수 있는 재물적인 불행을 막는 최소한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뭐든 잘 될 때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것이 돈을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무조건인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뭐든 미신이라면 절대 집에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는 운이 나빠질 때나 운이 좋아질 때나 무조건이에요. 네 운이 좋아질 때 이러한 행동을 하시면 그 운이 꺾이고 사라져 여러분을 불행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며 또 운이 나빠질 때 이런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물건들이 바로 현관에 두면 좋다는 미신적인 물건들 즉 소음단지나 소곳도래 부적 그 외의 미신적인 물건들입니다. 네 간혹 침대 아래 동전을 던져두라는 분도 계시고 또 이상한 기운이 아주 강한 물건을 집에 걸어두라고 바라는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망하는 행동이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산소에 무슨 비방을 한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풍수는 비방을 가장 싫어하고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권하는 사람은 풍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서 좋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뭐든 막힘을 겪게 될 때는 항상 이곳을 제일 먼저 보세요. 여러분 풍수에서 그 집안에 불행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그 집안에 생기가 아주 약하거나 아니면 사기가 아주 강해지고 있기에 그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가보았던 모든 집들에서는 이것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네 집안에서 생기를 말하는 것 즉 식물이나 동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형광등이나 조명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무조건 옷을 보관하고 있는 곳을 보세요. 네 분명 그곳들에 생기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생기는 나누면 좋고 사기는 가두면 좋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지금 뭐든 잘 되는 시기거나 또 운이 좋아지고 있는 시기 같다면 집안에 있는 식물들을 나누는 것도 좋고 또 얻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시기라면 정말 웬만해서는 식물을 나물주거나 얻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집안에 있는 식물부터 먼저 잘 살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가 강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힘들 때는 항상 창가부터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네 하나는 현관이고 하나는 창문이 있는 창가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더럽거나 불결하다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는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며 또 아무리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거치면서 나쁜 기운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여 이곳을 풍수의 혈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수는 기의 흐름입니다. 좋은 기가 흐르면 그 집은 무조건 번영하고 나쁜 기가 흐르면 그 집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창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들 중 어느 누구라도 이 창가가 절대 막히도록은 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바라보는 전경 경치들이 너무나도 좋도록 만들어 둡니다. 네 항상 그들은 그곳에서서 그 기운들을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 잘 안풀리고 잘 안되고 힘들다면 제일 먼저 창가부터 보세요. 그리고 그곳부터 정리를 하세요. 다섯 번째로 운이 나쁠 때는 가능한 집안에 뭐든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네 운이 좋을 때는 뭐든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두시고 그곳에서 깨끗이 하시고 또 정리를 하시고 옮기거나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 중에 원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운이 나쁠 때는 뭐든 계속 변화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집 안에서의 변화이지 절대 뭔가 외부에서 집 안으로 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들여도 그것의 기운마저 나빠져버립니다. 하여 이때는 최대한 단순화 시키시고 항상 시야에 안정감과 편안함이 생기도록 힘쓰셔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을 때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네 새것을 들여놓고 기존의 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물론 운이 나빠질 때는 뭐든 집안에 자꾸 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야 집안에 좋은 기운은 계속 머물고 나쁜 기운은 자꾸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즐거움을 집안에 두세요. 이것은 언제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는 과연 즐거운 것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으시나요? 네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으시나요? 분명 지금 아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이것을 두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행복한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의 집에는 무조건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늘 웃음을 두세요. 뭐든 좋습니다. 인형도 좋고 꽃도 좋고 그림도 좋고 그 외 무엇이라도 다 좋습니다. 네 볼 때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집에 꼭 두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남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남을 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양말은 특히 내가 신던 양말은 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가족 간에도 절대 같이 신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동지 헌말이라고 하여 버선을 선물하는 날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현대의 양말 즉 과거의 버선은 풍수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복을 남에게 주는 것이라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혹 양말을 남에게 주시려거든 신지 않았던 것 새것을 주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에게 주는 원칙 얻는 원칙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